자 과세표준 결정방법 원칙은 신고한다 취득당시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 과세표준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안하면 시가표준액 그러나 언제나 일편단심 속일 수 없는 거 6개 6개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91쪽 박스가 나와 있어요 밑에 과세표준 결정방법 밑에 박스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안하면 시가표준액 믿을 수 있는 6개는 국수공판장 검증 7번은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위에 박스 검증 검증은 취득일을 물어볼 때는 개인간의 거래음으로 위에 박스 계약상장금 지급일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취득일과 과세표준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신고한다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 둘 중 큰 거 그러나 비교를 안 하는 것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몇 개? 여섯 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검증이에요 그러나 검증받은 거래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해를 무시하고 뭐다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가액을 통보받는다고요 그래서 검증받은 가액은 5억이야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거래이 6억이야 이럴 때는 이해로 안 가고 이해를 뭐라 그런다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적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적게 신고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으로부터 거래 금액을 통보받았을 때는 그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럴 때는 이해 그러니까 이해가 적을 때는 이해로 간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92쪽 04번 92쪽 04번이에요 첫 번째 줄 검증에 이른 취득인회는 그 사실상 거래가액이 두 번째 줄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자로부터 통보받은 거래죠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확인된 금액은 6억이야 6억이 거래했는데 5억에 검증받은 거야 그럼 이해를 무시하고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포인트는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야 적은 경우 이해가 적을 때는 이해를 안 하고 확인된 금액 6억으로 하겠다 적은 경우 꼭 기억하고요 6번 밑에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다? 개인, 개인이 뭐하는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해 그러면 건축비가 들어가지? 건축비를 입증하라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포인트가 90% 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00억이 들어가 그럼 100억 중에 다 입증을 못하잖아요 90% 넘게 입증하면 취득가액을 100억으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의 포인트는 100분의 90 넘게 입증하면 다음의 금액을 합해서 계산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럼 이 100억 첫 번째는 1번 법인장보로 증명된 금액 공사를 법인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공사를 개인에게 맡길 수도 있죠 그럼 2번은 개인은 세금계산서로 증명하라 100% 입증하라 하면 안 되잖아 100% 중에 100억 중에 90억 넘게 입증하면 취득가액을 100억으로 해주겠다 포인트가 90이에요 개인이 뭐할 때? 건축하거나 대수선 약자가 뭐야? 건대 건국대학교 어디 있어? 대구 대파리하면 안 돼 대구 90 숫자 갖고 장난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7번은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뭐다? 간주취득은 취득한 게 아니죠 변경했잖아 변경해서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그럼 과세표준은 뭐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 2% 걷어가지 증가한 가액이다 그러나 신재축은 뭐다? 소요된 비용이야 증축이나 개수등은 증가한 가액 종류변경 증가한 가액 그러나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처음으로 짓고 다시 짓는 거니까 그래서 네모에 보시면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토지의 지목변경 자 지목변경은 구분해야 돼요 개인이 했을 때는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러나 법인이 했을 때는 장부로 증명하죠 소요된 비용 지목변경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원칙은 증가한 가액 개인이다 그 다음 예외가 나와 있죠 법인장부 또는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만 알면 돼 법인장부 법인이 지목변경 했죠 그럴 때 법인은 뭐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전을 대로 지목변경 합니다 그럼 전이었을 때는 1억 대가 되니까 5억이 됐어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4억 4억 그럼 이거를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들어가죠 소요비용이 5천만 원 그럼 4억은 개인의 과세표준이고 5천만 원은 법인장부로 증명했으므로 법인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 다음 개인은 땅값이 5배로 뛰었지 투기 목적으로 와서 증가한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하고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와서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 개인은 비싸고 법인은 싸게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4억은 뭐예요? 거래가액이 아니죠? 증가했잖아 산 게 아니잖아 구입한 게 아니죠? 지목 변경한 거야 그럼 거래가액이 아니야 그럼 4억은 뭐를 얘기한다?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억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다 이거지 박스의 1번을 얘기합니다 1번 지목변경 이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1번을 정리하면 지목변경 이후 시가표준액 괄호는 보지 마세요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나와있죠? 1번 1번 지목변경 이후 시가표준액에서 1번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5억에서 1억을 뺀 가액 4억을 얘기한다 그래서 원칙은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뺀 가액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89쪽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뭘로 간다?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과로 뭐를 신고하는 거야 아까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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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포중금이 있다면 포함한다 왜? 돈이 나간 거니까 그 다음 예외는 시가표준액이다 정부결정가액이에요 박스 1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해로 하고 큰 경우는 이해로 하고 적은 경우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거지 그래서 신고하세요 그 대신 정부결정 밑으로 하지 마세요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하라 이거지 적게 신고하면 취득세가 덜 들어오므로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뭐가 있다 자 용어정리 보충학습 자 우리 기초에서 다 배웠잖아요 다시 배우는 거야 또 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그래서 1번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다 그럼 우리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려면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로 돌아가면 내 재산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다 개별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니은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죠 단독은 개별 주택가의 공동은 공동주택가의 기형 니은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다 시가표준액 용어정리에요 용어정리 자 특례 언제나 사실상 왜 사실상이부터 속일 수가 없다 여섯 개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4번 검증받은 거래도 5억에 신고했어요 그러나 실제 거래는 6억에 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거야 6억으로 그럼 이해를 무시하고 검증도 6억으로 간다 그래서 4번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 6억으로 하겠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6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뭐한다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취득가격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면 믿어준다 90%가 90% 넘게 일명 대구 90% 대파래하면 틀린다고요 나머지는 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95쪽 보충 자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요 이거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요 범위 그럼 취득가격이 뭐냐 돈을 주고 취득했는데 꼭대기 취득가격의 범위 1번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무금액 나와있죠 그래서 과세표조라는 경우에 취득가격 또는 과세표조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이후 하면 안돼 이전에 돈이 나간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플러스 뭐를 한다 간접비용 이 두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취득 가격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샀어 그럼 5억 주고 5억은 직접 나간 돈이지 직접비용 여기에다가 부대비용 간접비용을 더해서 취득가격이 된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취득가격의 포함여부를 알아야 돼요 즉 간접비용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 두 번째는 취득가격 포함여부 간접비용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다만 다만 나와 있죠 밑줄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을 때 취득가액은 뭐다? 그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야 미분양이 일어나 이거를 할인치는 거야 할인 1억을 할인쳐 할인쳐 얼마에 팔겠다는 거야? 4억 조건이 뭐다? 분양가는 5억인데 1억을 할인쳐서 4억에 팔겠다 단 일시급 지급 조건이에요 그럴 때 취득가액은 이해다 이거죠 실제로 나간 돈 즉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4억을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1억을 뭐라 그런다? 할인액 5억을 당초 약정액 이해가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4억을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1억을 뭐라 그런다? 할인액은 제외한다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자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야 밑에 2번은 뭐다? 포함하지 않는 것 밑에 2번에 왜 포함하지 않아?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 그럼 1번부터 위에 10번은 왜 포함해?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더합니다 그럼 1번 건설 자금 건설하잖아 직접 지어 그럼 자금을 빌려서 짓죠 대부분 일부는 그럼 자금을 빌리면 이자가 나가 금융 비용은 건설할 때 필요하다 즉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할부, 연부로 취득했어 일시급으로 못 주니까 할부, 연부로 나누어 주기로 하고 취득했지 그래서 할부, 연부도 취득에 필요하잖아 사야 되니까 할부, 연부하면 이자 나가지 또는 연체료 나가지요 포함한다 외우면 안 돼요 할부나 연부도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자, 금융 비용, 연체료 포함합니다 단 2번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할부, 연부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하지만 개인은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등은 개인은 포함해요 그럼 틀려 법인은 포함 장부로 증명하니까 그러나 개인은 일일이 정보가 확인할 수가 없어 제외 그래서 개인을 뭐라고 나왔다 법인이 아닌 자 그래서 2번은 개인 법인 취득을 구분해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은 제외 그럼 앞에는 법인이지 그 다음 3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 문화 쭉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다 의무적 의무적이니까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다 더한다 이거지 그 다음 4번은 글씨 자체가 뭐야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지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주기로 약정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지 뭐를 약정했어 뭐를 약정했어 조건부담액 대표주자가 뭐다 채무인수액 채무를 인수하기라고 계약서를 썼어 그럼 채무를 인수한 거는 돈이 앞으로 나갈 거지 그 다음 당사자끼리 약정했다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뭐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쭉 법에 나와있죠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나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채권을 구입해야 등기신청을 받아줘 그럼 대부분 할인받죠 매각차손 더한다 이거죠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7번 7번은 중계보수 중계보수도 취득에 필요하지 단 이에도 위에 2번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포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번과 7번이에요 법인 취득 개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하자 그래서 2번 7번은 법인은 장보로 증명하니까 포함해주고 개인은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제외 즉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다 취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 낮아지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취득가에게 포함되지 않는 것 왜 포함되지 않아 취득에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럼 1번이 뭐다 판매를 유한 거잖아 취득을 유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유한 거니까 광고선전비 관련이 없으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전기가스 취득과 관련이 없죠 취득 후 이용자가 분담하는 거야 이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야 전기가스는 그 다음 3번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다 즉 보상 성격입니다 그죠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은 취득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제외 할인액은 이거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제외 돈이 나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는 왜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받으니까 제외 할인액은 왜 제외한다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 포함 여부 외우면 안 돼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포함하고 밑에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2번과 몇 번 7번 법인은 포함 개인은 취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외 나머지는 개인 법인 불문하고 관련이 있으면 포함 관련이 없으면 제외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는 과세표준결정방법 두 번째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즉 간접비용이죠 간접비용에 포함만 다 제외한다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해야죠 고맙습니다